7월 6일자 가평군 인사발령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상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군의회 배영시기장 및 최정용 의원 김경호 도의원 이장 기관단체장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제29대 상면장 이취임식을 갖고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후에 도움이 다 끝나면 사진찾아갈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의 대가 없이 소위를 마치고 이 말수도 있었으면 여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덕분에 그동안에 불러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도중히 정치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해 말하도록 하겠으며 명백노도와 함께 공이라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요번에 승인 추임하신 우리 이해본 소장 등을 계기로 상민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출근 의원님과 함께 각본부 반증과 의발증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즐거운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